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고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언론. 이 언론이 왜 여태 이 모양이고 지난 정권에서도 언론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느냐. 원흉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누가 벌인 일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필요가, 한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실은 우리 계삼촌들 방송을 하자고 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때 뭐였냐면 우리 허 기자님이 방송을 혼자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지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청와대에서는 언론 개혁에 의지가 없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진짜 의지가 아니라 언론 개혁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다음 정권에서 하게 하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꼭지가 돌아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방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어찌 뭐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내부 경선은 곧 끝나가고 곧 본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곧 우리는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정도까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중요 책임자들이 어떤 반개혁적인 행동을 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공천을 달라고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는 제가 기자로서 한번 여러분한테 취재된 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임종석 씨가 사퇴했지만 그리고 노영민 씨가 경렬해서 졌지만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비판은. 아니, 알아야 되니까요. 네,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뻔뻔하게 고개 쳐, 뒤밀고 다시 한번 나 성동구에 깃발 꽂았어. 그래서 공천주세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언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한겨레에서 왜 취재를 안 합니까? 왜 임종석 평만 들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놀라운 내용을 최근에 취재를 했었어요.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나름 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하는 신용이라도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경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절반의 성과 정도는 이뤘어요. 그런데 다 뒤집어뒀지만. 어쨌거나 그런 신용이라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개혁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참담하죠.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최민희 의원을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제 채널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종편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안을 청와대에 다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묵살됐대. 그 임종석 비서실장 때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제가 취재가 된 거예요. 뭐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예 정권 초반부터 언론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라고 아예 못 봐갖고 다음 정권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누가 저한테 실토했느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한테 실토했습니다.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가 한 번 만났었어요. 실은. 만나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차 한잔하면서 그분이 만나주신 건 참 감사한데 어쨌든 기자로서는 비판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검찰개혁도 뭐 또 뭐 또 왜 하다 말고 물어보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럼 비서실장님 제가 뭐 다 이해는 하겠는데 왜 언론 개혁은 단 하나도 뭘 안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냉정하게 딱 잘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권 초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뭘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분이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론 길들이기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설사하더라도 이건 다음 정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제껴났었다. 이렇게 양심선언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무능화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당시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미디어 비평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종편에 출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편 출연을 하면서 문재인 지도부의 2012년도 당시 대선 당시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종편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야 되는데 출연하지 마. 그러면 종편이 알아서 우리들 얘기를 왜곡시키지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출연한 사람을 매도했어요. 오히려. 진짜 놀고 있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평론을 하다가 불려간 거예요. 종편에 시사평론을 갖다 하게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선거를 지고 나서 그리고 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의 시대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근데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런 전략이 나왔느냐. 노무현 때 해봤더니 그게 역풍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 그러니까 언론하고는 불각은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과 맞서 싸우기보단 언론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론가들한테도 그런 얘기래. 누가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모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겠죠. 그 사람이 2012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어요. 국회의원도 됐어요. 누군지 대충 주장은 없죠. 그리고 청와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영민 씨는 내 책임이 아니고 사실 다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사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변명처럼 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와서 묻냐. 임종석 비서실장 때부터 원래부터 언론개혁이 틀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변명하듯이 한 건데 어쨌건 노영민 실장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윤영찬 동아일보 기자 첫 홍보수석으로 앉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YTN 예전에 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최남수 사장 영입 반대 투쟁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황당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인데 왜 싸울까? 맞아요.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그때 노종면 씨가 지금 인재 영입 후보로 들어왔죠. 그렇게 선거 출마했죠. 전략 종천됐습니다.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노종면 후보를 밀었던 거예요. 사장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거에서 졌다기보다는 서류 심사에서 0점 맞고 탈락했어요. 맞아요. 기억들 나십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황당했었죠. 서류가 어떻게 0점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정하게 투표로 해서 사장 후보들 간에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류 심사에서 0점 맞았거든요. YTN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YTN 노조는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거 윤영찬과 임종석이 사인을 줘서 대놓고 아예 완전히 그냥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1점이라도 주면 어쨌든 본선에 가기 때문에 제끼고 해라. 아예 본선도 못 가게. 이런 게 어떤 명령이 오더가 내려오지 않는 한 0점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임종석과 윤영찬이 벌인 일이다. YTN 노조는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영찬 씨는 예전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원래 SNS 홍보팀을 원래는 최고위원 정청래에게 맡기려고 문재인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임종석이 가로채가지고 아니다. 윤영찬한테 맡겨야 된다. 해가지고 윤영찬한테 SNS 홍보팀을 맡겼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인터뷰 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윤영찬은 임종석과 깐부입니다. 윤영찬을 홍보수석에 불러들인 건 임종석과 양정철 무리인 것이고 그들이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하면 안 돼. 이런 틀을 짜고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씨가 성동에 자기가 마치 깃발 꽂은 것처럼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나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왜 나한테 공천을 안 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론개혁을 시도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성과 성찰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겨레 같은 경향신문 같은 또는 미디어온을 같은 언론개혁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마땅한 언론사들조차도 임종석의 과거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고 아 임종석이 공천 못 받았다. 비명계라 탈락했다. 이런 식의 보도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너무 역겨웠어요. 같은 편이라 그런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YTN 사장 그때 당시에 노정연 씨의 서류 0점 탈락 이 부분에는 또 일조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노정연 씨한테 사감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자기도 YTN 사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똑같이 서류 심사 0점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막말로 시민사회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엄청나게 YTN 내부에서 반발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장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노정연은 양쪽에서 막은 겁니다. 그랬군요. 방송 끝나고 누군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또 방송 또 출연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아끼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안 아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그때 당시에 YTN의 외부자로서 사장 출마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YTN 지금 그래서 슈퍼챗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찾아보시라고 그래. 친절하게 다 해주셔야지 나오지. 아유 정답 나왔는데요. 벌써 우리 채팅방에는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YTN에도 가끔씩 고정 출연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반고정으로? 네. 출연했었죠. 계속. 그런데 아무튼 이번 정권에서 사실상 그분이 이제 사감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분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막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꼭 민주시민혁명을 꼭 이뤄내서 우리 김성수 선생님 YTN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하는 날 꼭 한번 그날이 언제쯤 다시 찾아올지 아무튼 그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난 촛불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도 개혁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과 오히려 아예 어깃장을 놓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최소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나오고 싶다면 반성과 사과문부터 올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노영민도 그렇고 아무런 반성 없이 출마하니까 추미애 장관 혼자서 거의 나서서 하는데 너 추미애 장관 너 정치 혼자서 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떠드냐 이런 이상한 시선으로 맡아도 하고 사실 올바른 얘기는 추미애 장관 혼자서 하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겨레도 그렇고 사실 저는 뭐 김어준 씨 같은 분들도 사실 이런 내막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왜 몰랐겠어요? 저보다 훨씬 취재력이 100배는 좋은 분들일 텐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임종석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부개혁을. 사실은 그때 종편 출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김어준 씨입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말 이 반개혁적인 행동들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 이제서야 참 취재를 하게 되는 것도 유감인데 어쨌든 저희가 개삼촌들의 돌직구 방송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원래 최초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당연히 응원해야죠. 응원해야 하지만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자가 취재에 의해서 투명한 정보를 먼저 주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만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뒤늦긴 했지만 임종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마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수인지 혹은 그 사람들의 뭔가 엮여 있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수라고 했다면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런 척 아닌 척 이게 지금 제일 나쁜 게 왜 이게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촛불로 만든 정권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중심에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개혁을 하지 않는 게 자신들의 자기 정권들의 마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목사들이 왜 나쁜지 아세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교주나 이놈들이 나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시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민들의 열정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농락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데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남았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경선 지역구들 몇 군데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보내야 되는지를 좀 알자. 그런 것들을 몇 군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언론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경선에서 자위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댓글이 있네요.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언론개혁법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철희가 찾아와서 통과시키면 문통위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분이 거기 있네요. 아니 나 댓글을 읽었어요. 그 분이 거기 있네요. 이것들이 간첩이지. 이게 우리 편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고 머리야. 자 우리 자료 한번 좀 키워서 보여주십시오. 다른 심판 지역구 어디입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데가 부평을입니다. 부평을 같은 경우 지금 이동주 박선원 이렇게 지금 전략경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홍영표 컷오프돼서 나라가 날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재명의 홍영표를 날리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홍영표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씨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그런 분을 통과시켜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천 석유병 분구된 곳에는 이재명의 손발이 됐던 모경정 후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이제 광주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양부남, 김광진, 김경만 양부남 씨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나요? 확실히? 여기는 양부남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저기 송갑석, 조인철, 박해자 있잖아요. 여기가 조인철을 선택하면 양, 이낙연계 쪽을 양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를 잘 선택하면 두 개가 날라가는 곳. 양부남, 내일까지 경선이라네요. 내일이군요. 아직 안 됐군요. 양부남을 하면 둘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안산. 저기 지금 안산 을과 병이 합해졌어요. 안산 을과 병이 합해지면서 그러니까 병에서는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갑을, 병, 정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을과 병이 합해지고 정이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지금 보세요. 김철민, 전체 민주당 의원 꼴찌한 사람입니다. 김철민. 그러면서도 안산 시장 이상하게 꼽아가지고 안산 시장을 지금 뺏기게 했던 주역이 김철민이죠. 고용인 누굽니까? 전해천의 깐부죠.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어요. 김현을 선택하면 둘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맞습니다. 위에 있는 양문석만 기억하고 양문석은 전해천 하나를 뽑아내지만 밑에 김현을 선택하면 둘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지역구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김현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 하시면서 그래도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 홀로 단식 투쟁하면서 그래도 막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볼까요? 김현 전 의원이고 여자분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경 쓰시고. 그렇죠. 이혼모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혼모가 나왔어요. 이혼모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권인숙, 이유일, 이상식 셋이 아는데 이유일이 찐명입니다. 이유일이 찐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용인갑. 이혼모를 잡을 사람은 확실하게 이재명의 대안임, 이재명의 찐명인 사람을 선택해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제가 참고로 우리 부승찬 대변인 거기 정춘숙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정춘숙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금 이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또 해보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상민의 쫄개들이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 여기 진석범, 조대한, 전용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딱 그림이 나오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누군데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들 알고 계세요. 의외로 잘 몰라요. 몰라요. 전용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아니지. 누구 얘기하는 거. 진석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거기가 사실은 원래 분구가 되면서 그러면서 국민 경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석범 후보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원욱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진석범. 아, 누군지 알겠다. 이분 친명 맞습니다. 찐명 맞습니다. 찐명입니다. 친명을 넘어서서 찐명 후보. 자, 저기 청주 흥덕구 여기도 도정환 의원이 아시잖아요. 그분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훌륭하신 분이지만 접시꽃 당신이 깨졌어. 접시가 깨졌어. 여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곳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저기도 성준으로 선택하면 두 명의 낙연계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한 명 선택하면서 둘 날릴 수 있는 곳. 이런 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정동영은 이번에 될 수도 있겠네요. 저분은 전주에서 지역 정치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기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같은 경우도 지금 3인 경선이라고 하는 아주 나름대로 또 룰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 분 정확하게 뽑아서 둘을 날리는 그런 거 해 주시고 그 밑에 여수을 여기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요. 반드시 조계원을 선택해 주셔야 그래야 한 분을 또 날릴 수가 있습니다. 호남에 숨어있는 낙연계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저 목포는 제가 고향 같은 곳인데 제 고향인데 김원희 지금 현 의원이 우리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그리고 배정호분은 저분은 평론가 아닙니까? 시사평론가 계시는 분?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여의도 식당에서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저쪽 국짐당 쪽 패널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눈 한 번 확 흘겨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포 사람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패널인데 근데 어디서 그렇게 뒷배가 좋은지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목포 깜깜하다 진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목포는 또 다른 소나무당에 또 다른 저희 선택이 있으니까. 저기 제가 가는 곳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전라도에 두 군데를 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가서 도와드리는 곳이 바로 순천광양곡성구레갑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성 고흥보성장흥강진 여기야 두 군데 갑니다. 제가 내일 어떤 분 이렇게 옆에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아 여기가 또 내일 못 보신 분 계시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영암무안신안의 청경배 비서관도 이분 찐명인데 이분도 경선이 아직 남았구나. 청경배 선택하면 서삼석 김태성을 날릴 수 있습니다. 청경배 찐명입니다. 찐명. 이분은 제가 여러 차례 검증을 마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 찐명 맞습니다. 저 영광 저 이계호 저양관은 어떻게 안 됐어요? 그냥 끝났어요 저렇게 단수공천으로? 끝까지 단수공천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제가 목 터지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경배 씨 화이팅. 저런 곳들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두 명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지역구들은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뭐 개혁공천 응원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이재명표 개혁공천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다. 마지막까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여러분 긴장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합시다. 그 방송에서 무슨 저쪽 국짐당의 공천이 조용히 잘 끝났다 쪘다 하지만 실은 캐스팅보트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는요. 누구를 찍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뉴페이스 좋아해요. 근데 지금 국짐당은 거의 물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 거기에 또 민주당이 지금은 시끄러웠지만 아니 공천은 원래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울 수가 있나? 그 욕심 많은 권력력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뺏기는데 영주들이 자기 땅을 뺏기는데 지금 안 시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본선으로 가면 훨씬 더 민주당이 영향력 있는 혹은 더 좋은 후보들을 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네. 다음 주면 분위기 반전됩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명시 을 양기대 김남이 여기 누구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 양이원영 의원이 손들어주신 분 그분을 갖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양기대는 양씨인데 기대가 잘 안 되는 거군요. 양기대. 영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김남이 이쪽에 바로 양이원영 의원이 자기 사무실도 내줘고. 그러게요. 왜 그렇겠어요? 아아 그 사무실 내줬다는 훈훈한 미담에. 그곳. 아 그곳이 김남이 후보. 아 그쪽. 아 그 미담은 기억납니다. 사무실 내줬다는 거. 그 김남이 후보였군요. 이름은 제가 못 외우고 있었네.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오른부터 시작돼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경선. 그 뭐죠? 인정이었어요. 양이원영 의원님. 아 의정부시 의도에 얘기할까요? 여기는 근데 너무 확실하게 이기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얘기 드리고. 방심할 수 없어요. 어딥니까? 의정부시 갑과 의정부시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이런 정보는 우리 평문가님이 제일 정확하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슈퍼채시 안 들어와요. 오늘 0건이야. 아 진짜?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 의정부.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들어요. 의정부시 갑에 문석균이라고 하는 사람. 문씨가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성씨잖아요. 문희상. 문희상 아들이에요. 그죠. 문희상 아들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문석균이에요? 내가 다 찍어야 해. 또 나왔구나. 지었고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거기가 네 땅이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의정부시 의뢰에서는 이재강 부지사. 저 사람이 평화부지사. 이 사람 다음에 이화영. 경기도에서 이재강 부지사 이재강 여러분이. 참 좋으시다라고요. 성품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하면 또 두 사람 날릴 수 있습니다.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슈퍼채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5주년이라고 해서 3주년이라고 해서. 5주년. 5주년. 세상에. 아까 전라도 지역 정확히 말해달래요. 화이팅. 아까 전라도 지역 정확히 말해달래요. 순천엔 김문수 보성에 가시는데. 순천하고 보성 갑니다. 누구? 순천에 김문수 보성에 문금주. 김문수 문금주. 김성준 평론가님이 자체 검증을 통해서 찐혁신후보인 것을 검증했다. 그래서 내려가시는 거죠. 김성수 TV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임실은 정동훈 후보 맞습니까? 임실은 정동훈 후보로 뽑아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내 고향 민주당원님들 수고하세요. 하고 서영석님께서 그러셨는데. 임실이 성준인데. 성준표. 저희가 따로 검증을 해야 밀어드릴 수 있죠.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인 건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우리 김성수 변호사님. 이거 진작에 좀 계속 들을걸. 아무튼 네. 12시 정도 먹네요. 죄송합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김성수 TV, 허지연 TV 스포츠 들어왔어요. 송규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빠지고 스포츠도 없고 괜찮아요. 망하면 되지 뭐. 이렇게 12시까지 방송은 하지만 망하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봐서. 이렇게 방송하고 내일 새벽에 내려가야 됩니다. KTS 스포츠. 그러시네. 방송하시려니까. 정말. 정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사실 이번 주에 뉴탐사의 거의 모든 콘텐츠를 책임지다시피 하셔서. 거의 뭐 허지연 기자보다 더 요즘 취재 더 잘하시고. 정말 격려에. 이번 총선 만약에 잘 치르면 김성수 평론가님 꼭 진짜 공중파의 진행 하나 맡으셔야 될 텐데. 응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리 질러서 안 돼. 아니. 또 웃음소리가 커서 안 된대. 소리 지르고 웃음소리 크고. 자. 오늘도 여러분. 네. 우리 허지연 TV와 또 김성수 TV 스포츠 챗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블루님 감사합니다. 금빛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도 한 분이 오셔서 그랬더니. 뭐 좀 농담이고요. 제가 왜 망하겠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목사님들은 안 망해요. 좀 망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은. 전두환원 같은 목사. 차현욱 TV도 함께 생중계했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가 까먹는데 굿모닝 충청도 늘 생중계주니까. 우리 굿모닝 충청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세력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충청 같은 채널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후원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은 뉴탐사와 제 채널에서. 개표 관련한. 지금까지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들. 사례들을. 문제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개표 감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송을 할 텐데. 잘못하면 진짜 한 50석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슈로 방송을 할 텐데. 내일 여러분들. 개표 감시 중요하죠. 개표 감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뉴탐사와 또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다음 주에 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짜방님 모시고 올게요. 물론.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